오늘 저녁 산책 두번째 비디어입니다. 미세원지가 저쪽엔 좀 있나? 57정도로 보였는데 저기 요진화시티가 보입니다. 오늘은 5월 12일 일요일 2024년입니다. 아까 3시 반부터 6시까지 잤으니까 2시간 반을 잤네. 낮잠을 잤어. 주말에는 꼭 낮잠을 자요. 근데 낮잠을 자도 피곤하네.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아카시아도 거의 다 졌네. 아카시아 5월 첫째 주 일주일만 이렇게 반짝 피는구나. 아카시아가 질 때쯤 되니까 진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네 오우야 진레꽃이 예쁘게 피었어요. 아카시아는 데 좋다. 아카시아. 아카시아 꽃이 활짝 났네. 또는 그루바라. 과수한 길이. 보화되지 않나. 아카시아의 거리 아카시아. 우엉. 아카시아. 우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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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엉. 우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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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미나리 하는? 어? 미나리가 있어요? 여기 설총이 저거 고구마